반갑습니다. 즐거운 부동산TV의 구독돌입니다. 이야, 여기가 어디냐면요. 여러분들, 옛날에 영화 명당 아시죠? 여러분들, 명당 거기에서 마지막 장면에서 정말로 여기는 왕이 날 자리다라고 해서 앞에 있는 산을 딱 비추거든요. 그 부분입니다, 사장님. 이 부분을 딱 비췄는데 여러분들도 현장에 이 땅을 보시면 정확하게 이 산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천천히가요, 여러분들 의외로 부자도 많이 나고 그리고 학자도 좀 많이 나는 동네입니다. 근데 이번에 길도 새로 포장을 싹 했어요. 그러면서 땅 물고 있는데 원래 여기 시골집이 있었는데 헐고 지금 현재는 나대지로 되어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영상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요, 경상북도 경주시 서면 천천리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영상 처음 보셨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물이 궁금하셨다면 좌측 상단 매물 번호 보시고 연락을 주시면 되고 전국에서 매물 접수도 받고 있으니까 편안하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들 풍수지리상 정말로 좋은 동네 이 천천히를 한번 쭉 둘러보시고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경상북도 경주시 서면 천천히 지목대캐 헷갈리 지역입니다. 면적은 230.8평이고요. 매매가도 좋네요. 매매가 나갑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일단 개 헷갈리 지역이에요. 평수도 괜찮고 금액도 괜찮게 나와 있습니다. 길 이렇게 잘 물고 있죠. 자, 일로에서 산내 우라리로 넘어가고 제가 말씀드렸던 산이 여기 딱 보이죠? 자, 이렇게 산이 쫙 됐는데 이게 무슨 산이라고 하는데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네요. 어쨌든 이게 명당에서 나오는 그 산자락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길 이렇게 2차선 잘 물고 있고 차량 진입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두셨습니다. 지목이 돼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전용비 필요 없이 바로 건축 가능합니다. 자, 땅평수가 정말로 괜찮죠? 금액대도 너무 좋아요. 자, 안쪽으로 뒤에 끝까지 되어 있고 뒤쪽에 대나무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이 밑에 집하고 연결이 됩니다. 자, 이렇게 보이시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가볼게요. 큰 길이 잘 물고 있기 때문에 도로상 정말로 좋습니다. 이쪽에 옛날에 그냥 사셨던 분들이 이렇게 돌담을 다 만들어 두셨네요. 이렇게 돌담이 다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평평합니다. 전면이 널찍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산자락이 너무 멋있게 되어 있습니다. 개깔리 지역이기 때문에 건폐율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건폐율 40%, 100평이면 40평, 200평이면 80평. 우와, 대저택을 지어도 되겠네요. 자, 이렇게 대지가 여러분께 나와 있는데 주변 시세보다도 싸게 나와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혹시라도 궁금한 사항 있으면 편안하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 경상북도 경주시 서면 천촌리에서 여러분들께 대지를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 주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또다른 너무너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즐거운 부동산 TV 구독도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